오늘 도심산장에 왔습니다. 대구시내에 복잡한 도심에 산장이 있어서 왔습니다. 등산보 융품 다 찍습니다. 도심산장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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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심산장 사장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낭도 사고 뭐 이런거잖아요. 신발 뭐 없는게 없습니다. 토탈 브랜드 외국 브랜드로 가고 여기 가보면 우리 오늘 저 배낭을 사러 왔거든요. 배낭이 지금 여기 배낭이 배낭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20%에서 30% 지금 DC 하는 기간입니다. 오늘 오스프리 오늘 우리가 찍은게 이거에요. 이게 18리터짜리 아니 이거 말고 23리터짜리 샀는데 그걸 우리가 아 들고 갔구나 여기도 많고 신발도 많아요. 크루스프리 모자도 많고 모자도 많네 신발 모자도 많습니다. 진짜 와보니까 조심산장 많습니다. 없어요. 없어요. 다 버리고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택배 보내줄라니요. 아니 아니요. 완판완판 바로 직수입 안합니까 여기서? 저희 다 본사에서 받았어요. 저희가 수입 안해요. 받았어요. 받아가지고 당신 양말 못사겠다. 없다. 짧을 수 없어요. 긴거 사면 되지. 그럼 오늘 뭐 샀습니까? 여기다가 사면 돼. 뭘 지금 거기 사 외나 한개. 양말 하나만 하고 나중에 올게요. 그래요. 토요선문대 산그림의 목순이었습니다. 도심 산장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지? 주소 주소. 찾아오는 길 찾아오는 길 여기 여기 찾아오는 길입니다. 여기 찍습니다. 산에 갔다가 왔습니다. 오늘은. 유튜브 도심 산장 찍으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유튜브 도심 산장 유튜브 도심 산장 코로나로 bereald 생장 자막으로 좀 더 많이 해봐요.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, 빨리 여행이